지성 씨라고 했나? 이 코너 처음이나 잘 모를 텐데 모르겠다 싶으면 나 하는 거 보고 따라해 코너 두 번 먼저 해봤다고 신입에게 생색 부리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아 소라 선배님 제가 적응이 좀 많이 빨라서요 끝날 때쯤엔 아마 제가 더 적응한 모습일걸요? 터스에도 절대 기죽지 않고 맞서는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에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냐고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2023년 월요일 첫 월요일에 첫 게스트 새로운 게스트 두 분입니다 가수는 이소라 배우는 강소라 음식은 뿔소라 개그우먼 박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오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세상에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윤지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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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지난 작년에도 이제 이 코너를 하셨는데 우리 박소라씨가 그때 나만 쓰레기야 톤이 이 정도로 그 하이톤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견제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는 제 것이 아니었기에 남의 밥상머리에서 그렇게까지 굳이 또 에너지를 그렇게 또 쓰실 수 있군요 넣었다 뺐다 오늘은 조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감사드려요 지금 이런 주인의식에 이런 톤이 너무 좋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해보셨으니까 우리 또 윤지성씨가 이 코너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언이라는 말이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한 수 좀 더 주세요 아 제가 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뭐 조언이랄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케미를 맞춰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보는 라디오 보셨겠지만 이제 윤지성씨가 이렇게 하트 반쪽을 했는데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건 이제 케미가 좀 잘 맞는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런 좀 에너지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와닿아요 이런 퀴극인으로서 텐션이 좋은 분들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윤지성씨 텐션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저 오늘 10점 만점에 14점 아 14점 아 컨디션 좋네요 오늘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씨는 사실은 이 코너가 처음이지 사실은 러브게임에 앨범 낼 때마다 뭐 항상 예전부터 정말 너무나 많이 아 그럼요 제가 항상 자주 오는데 사실 뭐 이제 소라님께서 선배님이 또 아유 누나라고 해요 뭘 또 소라님이야 아유 누나가 또 먼저 2회 해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약간 자꾸 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누나 제가 옛날에 WD 했을 때 상혁이 형이랑 현희 누나랑 어 이거 했어요? 제가 이걸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와중에 또 이걸 또 선배를 가른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두 번 먼저 해보셨다 네 불러 드릴게요 지성 선배님 아니 저는 이제 이 고정 자리를 위해 저는 2년간 기다렸거든요 세상에 제가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윤지성씨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워낙 전 방송쟁이가 다 돼가지고 지독해요 지독해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이거를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정말 윤지성씨가 이 자리에 그때 앉아있었었네 누나랑 WD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깐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기억이 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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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아 나는 이런 삐끗 감성이 좋다 누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났네 이제 그러니까요 누가 누가 선배랍니까 제가 무슨 어디서 주름을 잡고 제가 러브게임을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어디서 아유 오늘 저 박소라씨 네 분발해주세요 아 예 열심히 할게요 지성 선배님한테 눈 끼치지 않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열심히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여러분 아 이원미님이 벌써 재밌네요 크크크크크 아직 첫 번째 사연도 안 읽었어요 아 예예 아직 안 읽었어요 예예예 마무리 인사할 뻔했어요 네네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남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이제 왜 또 익명을 요청을 하셨는지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네 여자친구가 뭘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기야 나 어제 친구들 만났다고 했잖아 어 동창들이랑 신년했잖아 아니 근데 어제 소연이가 나 보자마자 얼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아 그 개 밥 개미 똥구멍만큼 먹는다는 그 친구 어 그래 그래 근데 자기 기억력 좋다 설마 소연이 예뻐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아니야 내 이상형이 밥 잘 먹는 사람인 거 자기도 알면서 아 그리고 그 친구는 밥 먹을 때 밥알을 새고 있다면서 아우 생각만 해도 밥만 뚝 떨어져 그치 아니 근데 얼굴 좋아 보인다는 건 살쪘단 얘기 아니야? 자기가 보기에도 나 살쪘어? 어? 난 자기 맨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기야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아 제대로 좀 봐봐 살찐 거 같아? 아니 겨울이라서 조금 쪄도 괜찮아 옷으로 다 가려지잖아 와 이거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살 쪘으니까 옷으로 꽁꽁 싸매고 다니란 말이지? 롱패딩 입고 롱부츠만 신으란 말이지?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방금까지 통통한 거 같다고 했잖아 왜 말을 바꿔? 살이 쪘다는 거야? 아니면 안 쪘는데 쪄 보인다는 거야? 아니 뭐가 됐든 지금 부해 보이긴 한다는 거네? 속상표 물음표 공격에 과부하가 걸려서 잠깐 생각하는 순간에도 왜 대답을 안 해? 자기는 늘 이런 식이더라? 자기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내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살이 찐 거잖아 다 자기 때문이야 이럴 때마다 솔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가도 그래도 솔로보단 커플이 낫지란 생각만 하는 나만 쓰레기야? 이게 잠깐 들었는데도 숨이 좀 멈추죠 아니 정신이 혼미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이컨택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게 연기만 하는데도 이 정도 혼미한데 그러니까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 눈을 어떤 대답을 해도 혼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솔로가 낫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럴 거면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솔로가 나요 혼자가 낫겠다 악플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솔로가 낫다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무섭지 무서워 자 여러분 오늘 문자 주제는 나 떨고 있니? 입니다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던 한마디 식은땀 줄줄 나는 한마디를 보내주세요 어 예를 들면 뭐 엄마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나한테 할 말 없어가 제일 무서워 눈이 두서 아니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뭐지? 이게 뭐 잘못된 거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내가 어제 뭐했지 복귀하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런 식은땀 줄줄 나는 한마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멋있다 사실 가수들 연습생 하거나 연습하고 이럴 때 진땀 나는 한마디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 있어요 연습하다가 막 이걸로 되겠니? 뭐 데뷔 안하고 싶지 아유 세상에 누가 누가 안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자기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웃기네 아니 그 직원은 자기가 시켜주는 대표야? 이렇게 계속 픽을 어? 받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대표도 아니면서 데뷔 안하고 싶지 하고 싶지 하고 싶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하고 싶은데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래 근데 그런 말을 못하잖아 사실 못하잖아 그때 그냥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지 야 근데 진짜 데뷔조회는 그게 있겠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데뷔 안하고 싶어 이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식은담 줄줄 나는 한마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지성 블룸 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윤지성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룸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친구예요 이런 목소리에 너무 감미로워 혹시 아까 듣고 약간 이제 방송쟁이 가수거든요 사실은 네 가수예요 여러분 이런 곡을 불렀습니다 블룸이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나 떨고 있니 나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한마디 읽어드립니다. 손진선님 주셨어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무조건 식겁하고 오해부터 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일단 오해 말고 들어 하면 뒤는 무조건 상처가 되는 말이거든요. 무조건 집에 가서 오해를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무섭잖아. 일단 긴장되지. 일단 긴장되죠. 너무 무섭다. 무섭지. 황기훈님. 네. 여보 이게 뭐야? 야 이러면 진짜. 없는 여보. 여보가 없는데도. 아니 있지 나는 여보가 지금. 그 공기가 느껴졌어요. 너무 무서웠어. 약간 건조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보 이게 뭐야?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한 손에 핸드폰 들고. 그렇지. 한 손에.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던져야 돼. 핸드폰 던져야 돼. 부숴야 돼요. 어떻게. 아니면 뭐 영수증 아니면 비상금 같은 거 어디서. 뭐야 이거? 어떤 서류 이런 거. 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아찌됐어요. 진짜 아찌래요. 이미홍님. 회식한 다음날 너 어제 기억나니? 물어볼 때 시그타미 줄줄줄 나요. 이거는 예전에 박나래 씨가 한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식 있는 다음날 나래야 너 기억 안 나? 이러면은 자기는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난다고. 일단 그거를 시작을 하니까. 나래 선배랑 옛날에 코너를 같이 했었을 때 저도 진짜 많이 한 말이고 선배님 어제 기억 안 나세요? 이 말을. 그치.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 어제 뭐 잘못했어? 그냥 다른 사이에 다른 얘기 하려는 거였는데. 맞아 맞아. 어제 그랬잖아 이러면서. 나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렇지. 술 드시는 분들 특히 회식 다음날 이 말이 무섭죠. 무서워요. 진짜. 8529님.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 피하다가 피하다가 옆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를 아주 살짝 쳐서 뭐지? 부딪혔나? 하고 심장 쿵 했는데 마침 그 차주 아저씨가 똑똑똑 일단 내리세요 하는데 식은땀과 심장이 철렁. 웬일이야. 근데 일단 접촉사고는 아찔하죠. 근데 딱 봤더니 거기 말 모양이 있거나 막 이래요. 색깔도 세고 막 문도 위로 열리는 차들. 동그라미 막 붙어있는 차들. 말 모양 있는 차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나죠. 줄줄 나죠. 아찔합니다. 김희애님. 막내인 저는 큰언니가 저음으로 야 한마디만 해도 덜덜덜이에요. 잘 놀다가도 순간 얼음. 이거는 무조건 공감입니다.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기인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근데 또 웃긴 게 언니나 오빠들은 잘 놀다가도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서 기분이 상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랑 재밌게 놀고 있다가도 야 갑자기 이러면 이제 동생들은 움찔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 사이에도 이거 있어. 막 잘 얘기하다가 뭐하냐? 진짜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섭지. 다시 말해봐. 약간 이런 거. 맞아 맞아.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후덜덜 후덜덜. 황태지. 맙소사. 이거 알죠. 황강이. 노래 알죠. 황강이 씨. 태양 지디. 맙소사.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나만 쓰레기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보는 라디오. 윤지성 박소라. 박소라 윤지성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627님 주셨어요. 식은땀 줄줄 나는 한마디입니다. 엄마가 성 붙여서 이름 부를 때 박소연 엄마가 윤지성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남녀 사이에도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성하다가 윤지성 이거 그러면 약간 등줄기에 땀이 쫑나죠. 맞아요. 갑자기 야 윤지성 그래 너무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아이돌들 중에도 활동명 부르다 갑자기 본명 부르면 식은땀 줄줄 외자인 친구들은 그런 거에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글자인 친구. 저희 보통 두 글자로 이름 부르니까 맞아요. 성까지 해서 쫙 부르면 너무 무섭지. 9986님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앉아봐.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게 이제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여보 톤이 무서워요. 지금 이틀하는 여보가 나 이상해. 무서워. 여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나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완전 지금 스릴러야. 스릴러. 너무 무서워. 좀 다정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스릴러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9383님 저는 회사에서 팀장인데 팀원이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 식은단 납니다. 역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각 잡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사건이 있다거나 뭐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 되세요? 팀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이게 무섭네. 무서워. 끝나고 따로 봬요. 이런 거. 그렇지. 무서워. 무섭죠. 3257님 여름에 여자친구랑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씩 여친에게 듣던 말 뭘 봐? 이쁘냐? 곁눈질로 보고 있었는데 서로 근데 또 곁눈질로 보고 계셨죠. 안 보고 아니야. 안 보고 아니야. 들켰어. 아이 또 들켰으니까. 들키면 안 되죠. 이게 아까 말한 뭐 하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쁘냐? 이거죠. 아 무섭네. 무섭다. 5346님 다투고 있을 때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한데?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게 정신이 혼미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치. 맞아요. 내가 다 미안해. 다 뭐? 너무 잘하시는 게.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가지고 추궁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미안한데 하면 아니 다 그럼 다 뭐 이렇게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모투리를 계속 잡고 가는 거죠. 말 잘해야 됩니다. 읽어드리면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계속해서 익명을 요청하신 이번에는 여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드립니다. 개인사에 유난히 관심 갖는 선배가 있어요. 소라씨 인별그램 계속 만들었더라? 어? 어떻게 아셨어요? 심심해서 만들어봤거든요. 그 남친 인별그램 염탐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네? 아 아니에요. 그리고 구남침에 대한 미련이 1도 없어요. 나한테는 안 숨겨도 돼. 구남침과 염탐 저바면 어때? 근데 사진학대는 하지마. 잘못하다가 좋아요 누를 수도 있거든. 나 같은 선배가 어딨니? 누가 이런 꿀팁 알려주겠어? 안 받아주면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서 대충 예예 하고 넘어갔어요. 점심으로 스테이크가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우 소라씨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네? 뭐가요? 그 사진 찍어서 인별그램에 올리려는 거잖아. 그 남친이 봐주길 바라면서. 네? 아닌데요? 그냥 친구들 톡방에 자랑하려고 찍은 거예요. 아우 나한테는 안 숨겨도 된다니까. 내 폰으로 찍어줄게. 새로운 남친이 찍어주는 느낌으로 찍으면 되지? 아이 저 정말 괜찮은데요? 자자자 포즈 취해봐. 자 하나 둘 셋. 이번엔 포크랑 나이프 들고 하나 둘 셋. 이번엔 입 가리고 웃어봐. 어어 그치그치. 하나 둘 셋. 휘몰아치는 압박에 사진을 찍게 됐고요. 정말 업로드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올리라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 멘트니스지마.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써. 그래야 전 남친이 궁금한다니까. 진짜 나 같은 선배 어딨냐? 아휴.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업로드를 했는데 그 선배가 댓글로 어머 진짜 뭐야 뭐야 전남친이 뭐 연락 올 듯. 과한 참견질하는 선배. SNS 계정 언팔로우 해버린 나만 쓰레기야. 아니 여보 이런 팀장님 이런 거 잘하시네요. 역시. 얇은 게 하는 것도 열심히 하죠. 여기는 남녀노소 할머니까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치가. 시켜만 주시면 다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톤이 저보다 높아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 프로 참견러입니다.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러나 프로 참견러. 간섭을 받아본 경험담. 원치 않는 간섭을 받아본 경험담이나 내가 간섭을 했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개그 코너 같은 것도 서로 짜고 할 때. 많이 하죠. 뭔가 꽁트나 녹화를 하고 리허설 하고 내려오면 선배들이 우르르 붙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이겨낫지 않겠니? 그래서 해가지고 올라가면 안 터주고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안 터주죠. 네. 책임져주죠. 네가 잘 살렸어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 자기 감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그렇게 참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데 감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그날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지. 내가 연기하는 느낌도 다르니까. 그럼. 보컬도 그렇고. 그렇죠. 출도 그렇고. 야.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 또 그렇게 녹음해놓으면 또 딴 선생님이? 야.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니? 너는?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 맞아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프로참견너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티아라 웨이러니 이어드려요. 이 안무를 또 그 와중에 윤지정 씨가 기억을 하고. 하고 있네요. 태가 달라. 태가 달라. 다르죠. 개다리순밖에 못 추거든요. 두 분 날짜가 말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게 끼가 다르니까. 이쪽 끼가 아니니까 제가. 있었던 세계가 좀 달라요. 세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이러니 티아라였고요. 프로참견너 읽어드립니다. 2108님. 순댓국 먹을 줄 모르네. 음식 먹을 때마다 본인 레시피 강요하는 친구. 먹질압이죠. 진짜 이거 많아.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게 저도 약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대비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어디 가서 쩝박사라고 하면 지지 않거든요. 저도 식당끈이 좀 있어요. 식당끈이 좀 긴데. 여기 잘 먹거든요. 저도 잘 먹어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의 나름의 그런 레시피가 있잖아요. 입이 없지. 갑자기 먹고 있는데. 나 두려워요. 깍두기 국물을 여기 그냥 그냥 앞에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내 그릇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릇에 그걸 부어야 되는데 남의 그릇에 그냥 묻지도 않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먹을 줄 모르네 이러면서. 먹을 줄 모르네가 더 열받아. 그래. 맞아. 지금 날 루틴이 있는데 말경국물 갔다가 이렇게 가고 가는 건데. 아니 그리고 순댓국도 저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순대를 밖으로 이렇게 빼놓잖아요. 꼭 집어간다. 안 먹네. 소연이 안 먹네. 이러면서 집어간다니까. 그치 언니는 또 안 먹을 거라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집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거 먹을 거라고. 어 소연 씨 안 먹네 이런 거 안 먹었나니까요. 내 몫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참 정말 이게 묻지도 않고 그냥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어가지고. 당황스러워요. 먹을 때가 제일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분들. 그럼 이거 많습니다. 프로청견러에. 이수진님. 미용실에 염색하러 가서 색을 고르는데 생판 모르는 다른 손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해서 짜증났어요. 생판 남인데. 이거는 좀 새롭다 그죠? 사실 아이돌들이 헤어 컬러 이거 고를 때. 이거 그냥 이게 낫겠네 저게 낫겠네. 근데 해서 나쁘게 나오면 책임도 안 져. 맞아요. 이러한 것들의 최대 단점은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상한 건 내 머리야. 안 어울리는 건 나고 기분 안 좋은 건 나야. 톤 그로 된 건 나고 얼굴 둥둥둥 뜨는 건 나야. 속상하다 진짜. 그냥 방송 보면 내 얼굴만 떠있어. 본인은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아 당황스러워요. 예전에 진짜 윤지성씨의. 저도 톤 그로 많이 당했습니다. 아픔이 생각이 나네요. 많이 당했습니다. 누군가한테 거쳐가는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찾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있죠. 1161님. 분리수거하려고 들고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 꼭 만나는데요. 소주병이나 맥주캔을 보고 젊은 사람이 술을 너무 먹네 하시고요. 배달 용기 보고 배달 음식 너무 먹네 적당히 먹어 하면서 참견하세요. 이거 분리수거도 만편이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 음식 적당히 먹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내 식습관을 전혀 알지 못해도. 맞아요. 저만 보면 수밋에서 아우 결혼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죠. 매번. 매번.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한 분이 말하지만 열 분한테 들으면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 자주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남이야. 그러니까요. 사람을 갖다 주면서 얘기하든가. 그렇지. 밥값을 계산하면서 얘기하든가. 그게 중요해요. 그럼 그냥 오케이 이러고 하겠어.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맞아. 4982님. 친형이 제가 톡프사를 바꾸면 사진에 대해 묻고 어디 갔었냐. 뭐냐 등등에 질문이 쇄도하는 건 기본이고 사는 것마다 옷이 이상하다. 왜 샀냐 신발 또 사냐 뭐라 해놓고 나중에 저 몰래 입고 나가고 몰래 쓰고 합니다. 참견러에 플러스 과한 관심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톡프사만 바꿔도 정확하게 또 알고 그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맞아. 이 질문을 미친듯이 폭격기처럼 날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스타. 인별. 인별그램에도 올리면. 인별 스토리에 올리자마자 바로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띄어잖아요. 여기 어디야. 어디 갔어? 뭐야 왜 누구랑 갔는데. 뭐 했어. 그렇지. 이런 프로 참견러입니다. 스트레스 받죠. 정대형님. 부장님이랑 카풀하는데 운전 참견 너무 하세요. 그럼 부장님이 하시던가요. 소리치고 싶다니까요. 여기서는 좌회전을 부드럽게 넣었어야지. 여기서는 직진을 먼저 했어야지. 신호가 지금 먼저 나고 있잖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어야지. 차선 넘겨줬어야지. 그리고 눈과 끝에 운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 미쳐요. 돌아요. 내리기 전에. 내리기 전에. 운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휴 머리야. 미쳐더라. 미쳐더라. 진짜. 서정민님. 솔로인데 뭔 말만 하면 커플인 친구가 넌 남자를 몰라서 그래. 하는데 알아서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생각하는 제가 쓰레기일까요? 너무 웃기다 이거. 그렇게 너는 남자를 잘 알아서 저 친구 만나니? 그 친구 지금 만나는 거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남자를 몰라. 자기가 자신감이 차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검색으로만 아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박혜영님. 립스틱 바꿨는데 색깔이 안 어울린다고 간섭하는 직장 동료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산 건데 제 얼굴 톤이랑 안 맞다며 웜톤에는 이런 게 어울린다면 간섭을 간섭을. 누가 옷 산 거 누가 메이크업 제품 산 거에 관심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한마디씩. 김병희님. 제가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 한 아저씨가 자기 운동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참견을 하세요.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산스장에도 있어 이런 분. 본인은 운동을 안 하셔. 다 이게 트레이너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트레이너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도 트레이너 선생님 PT 선생님인 줄 아셨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기구 운동을 하면 옆에 딱 서서 시간까지 해주시고 코스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제가 힘들다면 군대 조교처럼 그래서 살이 빠지겠나 하면서 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저 헬스장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진짜 피트 선생님으로 오해할 만한데요? 저는 약간 이거는 좋은데요? 관장님이신가 근데. 아니면 이런 게 있어. 관장님은 아닌데 그 헬스장에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 있죠? 그렇죠. 고인물 고인물.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 관장보다도 더. 오래되신 분. 맞아 맞아. 거의 관장님과 같은 급.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죠. 장은영님. 우리 아들은 저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저의 대장 상태까지 항상 점검하는 아드님. 엄마 오늘 응가 했어? 몇 번 봤어. 이러는데 진짜 아들아 엄마 장은 엄마가 챙길게. 이제 그만 관심 좀 꺼주라. 귀엽다. 귀여운데. 아들. 그랬어? 몇 번 봤어? 시원하겠네? 약간 귀여워. 이제 이런 아들들은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어렸을 때. 중요하니까. 귀여워요. 김기현님 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장보는데 시시코너 아주머니께서 제 카트 안 음식을 보더니 죄다 냉동식품이네. 1인 가구냐? 야채도 좀 담아라. 탄산은 왜 이리 많이 마시냐? 등 아주머니도 냉동만두 팔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내로남버린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니 아주머니도 죄다 냉동식품이네. 근데 내 건 없네. 이거 아니실까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 내 거 좀 하나 한 봉지 넣어줘. 맞아.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다른 사람은 장본걸 보면서 생판 남인데 그렇게 또. 마트 가면 진짜 카트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뭐 샀나 이렇게. 근데 또 궁금하긴 해. 그러면서 나도 저거 사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저게 핫한 건가 봐. 맞아. 저게 맛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S사를 샀는데 상대방이 그거 사면 어 저거 새로 나왔나 한번 먹어볼까? 그런 거 있어요. 저게 더 싼가? 그러니까 약간 어머님들이 그런 걸 사시면 뭔가 되게 저걸 따라 사야 될 것 같은. 맞아. 그런 프로 참견너. 아 김아라님 주셨습니다. 화투 치는데 계속 옆에서 저거를 먹어야지 할 때. 맞아. 이거.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뒤에서 계속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에이. 그러면 상대방도 화나 짜증나. 컷 봐 이거 싸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풍수. 최윤경 님. 남의 편하고 드라마 볼 때요. 본인이 꼭 주인공 된 것처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에이 저 장면엔 이런 이상이지. 하면서 감정이 프로 참견러예요. 드라마 보는데 집중 방해돼서 입을 꿰매고 싶어요. 그래 이런 옆에 이런 친구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이 친구 얘기가 또 더 그게 들려. 제가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저 드라마 보면서 다큐 보면서도 말을 많이 해요. 막 호랑이가 약한 동물 잡아먹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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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어떻게. 어떻게. 그럼 친구들이 옆에서 너 누구랑 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 윤경 님이 친구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돌려서 얘기했나. 친구 분이신 건 아니에요. 윤경이라는 친구는 없는데 가벼움을 썼나. 0741님. 우리 딸아이 윤지성 군 덕질하는데. 어머나 학교에 간 사이에 지성 군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정보 다 캐서 알려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좋아하는 사람 뺏어간 거야. 하며 참견한다고 탈탁했. 어머 세상에. 사춘기라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덕에 지금은 제가 밥알이랍니다. 미안했다. 다행이에요. 마무리가 훈훈하게 끝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탈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심장이 철컥했습니다. 저 아까 약간 등에. 아까 뭐지 그런 사연이 있었던 아까 뭐.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시긋담 시긋담. 나 지금 등에 땀 쪽에 속 늘었어요. 그렇죠. 탈덕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다시 입덕을 하셨거든요. 나뿐야우로와 사랑합니다. 저런 톤이 나오네. 그럼요. 우린 이 말을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셨죠. 광고 뒤에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조정석 좋아좋아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 호흡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마치.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남매였던 것처럼. 알고 지냈던 내 핏줄인 것처럼.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아니 그리고 박소라씨가 톤이 굉장히 또 행복한 톤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나봐요 저도. 오늘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진 거예요. 아니 정말 행복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윤지성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저 너무 재밌게 하고 가가지고 저 앞으로 월요일이 월요병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밖에 와 계신 바발들 외에도 오늘 문자 주신 많은 바발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